22대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공약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수을 선거구의 유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송아영 기자입니다. 여수을 선거구는 주로 석유화학 산단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때문에 폭발이나 대기오염, 악취 등 안전사고와 환경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현안에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나 환경개선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언급했습니다. 산단의 환경오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지역사회와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 하는 내용들을 담는 그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의 관광 1번지답게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주요 관광 명소가 여수의 동쪽에 치우친 만큼 여수을 선거구에 포함되는 서쪽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핫플레이스와 같은 그대로의 어떤 콘텐츠가 우리 을지역에도 필요하다, 서부권에도 필요하다.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즐기고, 그다음에 또 어떤 축제를 하면 모일 수 있는 공간, 또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 학생수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학교는 통폐합, 특정 학교에 쏠려있는 과밀학급은 분산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아이들이 너무 과다한 학생들이 지금 분포되어 있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학교가 하나 정도 개설되어 있고, 거기에 인원수가 천 명이 넘어요. 학교를 신설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전을 하던지.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이 다양한 희망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여수을 선거구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으로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아영입니다.